오늘 우리가 치치 와가지고 버스 여행 처음 하는 거잖아. 우리 버스 처음 타잖아. 이거는 솔직히 한 두 달 전에 버스카드 만들었잖아, 우리가. 근데 오늘 처음 써보네. 그러게. 버스 처음 타본다. 오늘 가는 곳은 리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요? 여기니까 타고 이 버스 인터체인지 가서 노란색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서 배 타고 또 여기 다이아몬드 하고. 오늘의 미션이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시간은 11시 10분. 11시 10분. 응, 다. 가보자고. 가자. 렛츠고! 가자! 출동! 11월 29일까지 내일까지 유효한 거야. 그러네? 어, 다행히도. 오늘이 토요일이지? 토요일 9시, 10시, 11시 17분에 올 건가 봐. 응, 이 시간이 정말 찍혔을까? 데이미, 카밀라 버스 탄 기분이 어때? 오늘 처음 탔는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차만 타다. 데이비스는 어때? 너무 오랜만이지. 뭐래, 뭐래? 너무 오랜만이지. 우리 어쨌든 크라이셔츠에서는 버스 처음 타는 거야. 몰라. 몰라. 진짜 신기하게 17분에 딱 왔어,잉? 이 옆에 계신 분들도 되게 오랜만에 버스 타시는 거라고 애들처럼 되게 즐거워하셨어. 그렇지, 여보? 세 분 너무 즐겁다. 어? 찍지 마, 대놈이. 뭘 찍지 마? 너도 즐거워? 응, 나도 즐거워. 응, 나도 즐겁네. 어, 저기도 막. 어, 난리 나셨네. 지금 저기 뭐야? 퍼플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버스 터미널 같은 데인 거지? 버스 터미널? 어머, 이런데도 있네. 어, 완전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처럼 이렇게 생겼네. 응, 터미널. 어,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도 난 거 같아? 데이비, 추워? 네. 어, 엄마가 바지 이거 벗어줄까? 아니요. 여기 추우면 너네 벗어주려고 엄마 입고 옮겨. 아, 까네. 저기 코스코 자리야, 여보. 코스코. 코스코 옆에 뭐가 있네? 그러게, 어머, 신기해라. 지금 버스 기다리다 지루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가 시티 중심인데요. 어우, 크리스마스 데코를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 하늘에다 이렇게 막 레인디어를 해놓고 너무 멋있다. 어머, 커피 컬쳐도 멋있네. 여기 뭐야, 이거. H&M이 어딨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H&M이 어딨다는 거야, 도대체. H&M이 어딨다는 거야, 도대체. H&M이 어딨다는 거야. 어, 여기가 H&M이네. 아, 카멜라 이리 와봐. 아, 내가. 우리가 지금 몇 분 정도 기다린 거야? 30분 기다렸어? 와, 저기 버스 들어온다. 리틀던 버스는 28번 버스입니다. 우와. 가자. 캔만 하라 그랬어, 아까. 어? 여기 앉아, 어디 빨리. 어, 너, 여보, 내가 거기 앉을게. 개이비, 우리가 아까 버스탑을, 아니, 집에서 11시 10분에 나갔거든? 근데 지금 12시 10분이야. 지금 버스 한 번 타고, 지금 두 번째 버스 탑인데 벌써 한 시간인데 소음이 있네? 하하. 응. 오케이, like, one minute then. 하나? 하나? 셋? 둘? 둘? 하나?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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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지금 숨을 정말 참고 있는 거야? 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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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 먹으셨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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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아 너 저번에도 도서관에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 돼 안돼 아 이거 카페구나 카페에요 여기는 저쪽부터가 리틀턴 마켓 열리는 건가 너무 좋아? 너도 도시 타입이요 데이빗은 어때요? 도시 타입인겨요? 시골 타입인겨? 시골! 난 도시 넌 도시요? 얼른 건너자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바닷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켓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 아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치즈 파는구나 올리브 같은 거 팔고 빵 팔고 거기랑 똑같네 카밀라 어깨가 들썩들썩해? 어 좋아 좋아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을 줄이야 아주 젊은이의 카페인데 어 지금 리틀턴에 도착했는데 저기 뭐야 사람이 제일 많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근데 엄청 힙하네 가서 슬쩍 찍어볼까? 카밀라 안에 한번 가보자 카밀라 이리 와봐 와 진짜 이렇게 힙한 데는 처음 와봐 뉴질랜드에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커피 로스팅하는 거 같아 카밀라 저게 커피빈이야 저게 보여? 여기서 커피를 뽕나보다 와 사람들이 막 계속 줄을 서 있어 카밀라 여기 우리 배일까 카밀라? 아닌 거 같아? 우리 배는 10분 뒤에 출발하는 밴데 저 배가 왔다가 우리를 데리고 갈려나? 아까 아저씨 얘기 들었지? 이 배 타고 가다가 아저씨는 저기 정말 돌고래 같대 맞아 이거 맞아 다이아몬드 허벅 페리 어떻게 오늘 돌고래 볼 수 있겠어? 네 볼 수 있을게요 썸이 하니까 썸이 하니까 오늘 우리가 럭키 하기를 한번 기도해 보아요 돌고래 있나 잘 봐 Where is the dolphins? quis 어우 너무 잘 Negro 심지어 아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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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저희가 만약에 우리 차를 가지고 왔으면 왕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배 타는 것까지 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버스로 이동을 하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2배의 시간은 걸렸는데 오늘의 컨셉은 슬로우 트랙이야. 그 마무리.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다 피곤해. 자 오늘 이제 집에 다 왔다. 쓰러지 못해. 1시 10분에 갔다. 5시 10분에 오면 6시간 걸린 겸? 아휴 힘들다. 아휴. 한 번은 하는데 두 번은 못 타고 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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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